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레오가 가운데서 이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 발을 밟고 하더라고요 눈치챘죠? 마지막쯤에 일부러 그런 건데? 전 몰랐는데 발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진짜 살살 밟을게요 네, 나중에요 아니, 이렇게 이게 제 발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네, 일부러네 내렸네 딱 봐도 고의성이네 아픈지 모르다가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너무 짓밟히고 있는 거죠 내 발끝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연을 즐기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레오씨 천만에 레오 형이 한 이쯤에서 항상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, 그럼 감사하게도 네, 거기까지 무대에 서 있는 순간이 정말 네, 말씀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